안녕하십니까 여러분 What do you want to? 라는 패턴인데요 이때 what 하면 무엇을 Do you? 너는 want to? 하면 뭐 뭐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what do you want to? 라는 패턴은 우리말로 뭐 하고 싶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은 what do you want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want to를 연음으로 want to 또는 wanna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포인트는 상대방이 하기 원하는 일이나 행동이 내가 궁금할 때 상대에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러면 오늘 배운 패턴으로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토요일에 뭐 하고 싶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at do you want to? 뭐 하고 싶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토요일에 하다 라는 의미로 Do on Saturday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what do you want to? 다음에 Do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리고 on Saturday 하면 토요일에 이때 유의하실 점은 on 플러스 요일 그래서 무슨 요일에 즉 요일 앞에 전치사 on을 써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상대방이 토요일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궁금할 때 물어보는 표현이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at do you want to do on Saturday? 토요일에 뭐 하고 싶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는데요 나한테 뭐 말하고 싶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at do you want to? 뭐 하고 싶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나에게 말하다 라는 의미로 Talk to me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at do you want to? 다음에 Talk, 말하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Talk to 하면 누구에게 말을 건네다 누구에게 말하다 또는 누구에게 말을 걸다 이러한 뜻을 가진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내가 궁금할 때 상대에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at do you want to talk to me? 나한테 뭐 말하고 싶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저녁으로 뭐 먹고 싶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at do you want to? 뭐 하고 싶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저녁으로 먹다 라는 의미로 Have for dinner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at do you want to? 다음에 Have, 먹다 라는 동사 원형 어순을 썼고요 그리고 For dinner 하면 저녁 식사를 위하여 그래서 상대방이 저녁 식사를 위해 무엇을 먹고 싶은지 내가 궁금할 때 상대에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at do you want to have for dinner? 저녁으로 뭐 먹고 싶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at do you want to? 뭐 하고 싶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생일 선물을 받다 라는 의미로 Get for your birthday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at do you want to? 다음에 Get, 받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이때 Get 대신에 Receive 약간 격식을 차린 표현으로 Get 대신에 Receive 동사를 쓰셔도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For your birthday 너의 생일을 위하여 그래서 생일을 위해 무언가를 받다 Get for your birthday 라는 표현이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at do you want to get for your birthday?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음료는 뭐 마시고 싶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at do you want to? 뭐 하고 싶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단순하게 Drink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at do you want to? 다음에 Drink, 마시다 또는 음료를 먹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음료수를 무엇을 마시고 싶은지 내가 궁금할 때 상대에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at do you want to drink? 음료는 뭐 마시고 싶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번 패턴은 What do you want me to? 라는 패턴인데요 좀 전에 패턴과 다른 점은 투부정사 앞에 me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있는 me를 약간 어려운 말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그래서 투부정사를 행하는 주체가 me, 내가 되겠고요 그리고 want, 원하는 주체는 you, 상대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at do you want me to? 이때 want me to? 를 연음에 의해서 want me to? want me to? 라고 발음하시면 더 좋겠고요 의미는 내가 뭐 좋겠어?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은 What do you want me to? 다음에 동사 즉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역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투부정사가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상대방이 원하는 나의 행동이나 일이 궁금할 때 내가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번 패턴으로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뭐 하면 좋겠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at do you want me to? 내가 뭐 좋겠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하다 라는 의미로 do 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what do you want me to? 다음에 do 하다 라는 동사 원형 어순을 썼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는지 궁금할 때 내가 상대에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at do you want me to do? 내가 뭐 하면 좋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뭐 고르면 좋겠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at do you want me to? 내가 뭐 좋겠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고르다 즉 choose 라는 동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at do you want me to? 다음에 choose 고르다 선택하다 라는 동사 원형 어순을 썼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고르면 좋겠는지 상대방이 원하는 나의 행동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at do you want me to choose? 내가 뭐 고르면 좋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내가 뭐 먹으면 좋겠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at do you want me to? 내가 뭐 좋겠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먹다 라는 의미로 eat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at do you want me to 다음에 eat 먹다 라는 동사원형 어순을 썼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으면 좋겠는지 상대방이 원하는 나의 행동이나 일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at do you want me to eat 내가 뭐 먹었으면 좋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내가 뭐 주문하면 좋겠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at do you want me to? 내가 뭐 좋겠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주문하다 라는 의미로 order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at do you want me to? 다음에 order 하면 주문하다 음식을 시키다 라는 동사원형 어순을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주문하면 상대방이 좋겠는지 내가 궁금할 때 상대에게 물어보는 표현이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at do you want me to order? 내가 뭐 주문하면 좋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내가 뭐 사면 좋겠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at do you want me to? 내가 뭐 좋겠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사다 라는 의미로 buy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at do you want me to? 다음에 buy 사다 구입하다 라는 동사원형 어순을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사면 상대방이 좋겠는지 상대방이 원하는 나의 행동이나 일이 궁금할 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at do you want me to buy? 내가 뭐 사면 좋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패턴과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토요일에 뭐 하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do on Saturday? what do you want to do on Saturday? what do you want to do on Saturday? 나한테 뭐 말하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talk to me? what do you want to talk to me? what do you want to talk to me? 저녁으로 뭐 먹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have for dinner? what do you want to have for dinner? what do you want to have for dinner?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get for your birthday? what do you want to get for your birthday? 음료는 뭐 마시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drink? 내가 뭐 하면 좋겠어? What do you want me to do? 내가 뭐 고르면 좋겠어? What do you want me to choose? 내가 뭐 먹으면 좋겠어? What do you want me to eat? What do you want me to eat? 내가 뭐 주문하면 좋겠어? What do you want me to order? 내가 뭐 사면 좋겠어? What do you want me to buy?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